내일도 내일도 계속 아침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. 정원아. 오늘 나랑 술 한잔하자. 뭐? 술? 왜? 혹시 너도 나 성혜선 군으로 보는 거냐? 뭐 어려서 안 된다는 거야? 그게 아니라. 술 안 마셔? 정정원. 네가 좀 사올래? 쫄았냐? 아, 그런 거 아니거든. 쉬. 이거 어디 갔어? 내가 쏘맥해서 마셨는데? 8 대 2. 황금비. 야, 그게 아니라 이게 8이고 이게 8이지. 아, 진짜. 아, 나 완전 괜찮아. 하나도 안 썼어. 저거는 가로등. 저거는 집. 그리고 이건. 이거는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. 이거는 대머리야. 죄송합니다. 아무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. 혜성아. 혜성아. 엄마 깜짝이야. 너 언제 왔어? 야, 정정원. 너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? 거기 어딘데? 어? 여기? 또 만나네요. 잘 찾아왔어요? 생각보다 멀쩡하시네요. 야. 오늘 제가 여기서 밤새 간호해 드리겠습니다. 니가 왜? 그럼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여자가 어? 밤새 간호를 하겠다고? 어? 이놈이 새끼. 누나한테 버릇없이. 애가 워낙 오냐오냐 커서 좀 버릇이 없어요.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. 안 돼요. 의사 선생님이 옆에서 잘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. 걱정하지 말라니까? 제가 오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. 그래요, 그럼. 그냥 사과를 깎아달라고 하지. 같이 먹어요, 우리? 사과 드세요. 아, 이게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게 버릇이 돼서. 아, 하트부터 먹어야겠다. 잘 먹을게요. 이럴 땐 아주 애매해. 어허. 누나한테 버릇없이? 정정환. 한 번만 더 누나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화낸다. 알았어. 손 아파, 손. 가자. 가자, 배고프다며. 오랜만에 쫄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났네. 쫄면이랑 고기만두는 찰떡궁합이여. 야. 야, 종정환. 너 술 마시지 마. 뭔 소리야? 그냥 마시지 말라고. 야. 야, 빨리 들어가. 얘도 진짜. 그만 간다고 해. 저 남자 왜 안 가? 이걸 다 마셔야 가지. 많이 울었냐? 너 잘못 아니야. 너무 힘들어하지 마. 늦었다. 어, 그래. 빨리 가야겠지? 응. 열대야인가 봐. 에이, 이러니까 물이 새지. 정환아, 물 새는 거 고쳐놨다. 오늘부턴 세면대 편하겠어. 지나갔어? 응. 아! 진짜 너 뭐야 엄마? 너 이런 거 왜 보냐? 절반은 못 보면서. 지나갔어? 응. 늦었다. 어서 들어가서 쉬어. 이제 꽉. 왜? 나 지금 상상하는 거야. 뭐? 저거 뭐야? 조리복이 어울릴까 어떨까 생각하는 거야. 왔어? 우리야. 이렇게 아픈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? 괜찮아. 괜찮긴. 이렇게 뜨거운데. 약 먹자. 일단 자. 아무 생각하지 말고. 짜자잔. 이게 뭐야? 요리 시작했으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. 집에 칼도 많은데. 아니야. 이건 달라. 이거 전화번호부도 그냥 잘린대. 전화번호부 잘라서 뭐 하려고? 선우성 너 뭐야 진짜 어? 연락도 없이 잠적을 해? 내 걱정 그렇게 많이 했냐? 진짜 엄청 보고 싶었다. 야 이거 안 나와? 글쎄 더 이뻐졌네? 말 돌리지 말고. 어디서 뭐하다 왔어 빨리 말 안 해? 조용. 너 진짜? 이제 조용하네. 너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? 또 조용하게 해줄까? 아니. 떠들겠다고? 그럼 조용히 시킨다? 아니 아니. 조용히 하겠다고? 응.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나 많이 보고 싶었어? 너 왜 그러고 있어? 어? 어. 그, 그냥. 너 그러고 있으니까 꼭 개 같다. 주인 쳐다보는 개. 강아지? 강아지라긴 니가 너무 크지. 뭐? 주인님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. 야 정정원. 나 간다. 아 잠깐만 잠깐만. 그럼 약속해. 나 갔다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야 돼. 아 왜 어리광을 부려. 정원이 니가 좋아서 그렇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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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좋다. 부엌이 넓어서 요리하기 편하겠다. 방에서 잠만 잘고 방 넓어서 뭐하냐? 그럼 너는 아침밥 차려줄 것도 아니면서 부엌 넓어서 뭐해. 좀 떨어지자. 흠흠. 흠흠. 고맙습니다.